요즘 코로나라서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참으로 받는 은혜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직접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예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동영상 보는 것보다는 은혜가 가까이 보이죠 집에서 동영상 보는 분들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교구장님들과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하자 이걸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굉장히 그것을 자신에게 들여다볼 때 어떤 적이 있냐면 말씀을 보면 뭐가 느껴져요? 먼저 내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사네 그런 게 회개가 먼저 나와요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하다 보면 그러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가 느껴지죠 그런데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백성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느껴지죠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붙들어주시고 이럴까요?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딱 도장을 찍었죠 그럼 하늘날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이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빼지 않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성령께서 내조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늘 듣는 이야기라서 그냥 내조하시고 동행하시고 입으로 줄줄하면서 이것이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절절한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가족들에게는 경호온이 늘 따라붙습니다 귀하신 몸이라고 그런데 그 대통령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께서 전부 다 감옥에 있죠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시는 더 대단하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이 사실을 이번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베드로 전세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 신약을 보고 있는데 지지난 번에는 빌리포서를 봤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제 1대1로 질문을 해볼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렸는지 지난주까지는 뭘 봤습니까? 고린도 전서 빌리포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가 좀 달랐죠? 자 오늘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은 이 이스라엘가 좀 떨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아시아 지방을 이방 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본적인 단어도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시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소아시아 이방 땅에 베드로가 친히 세운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가 세운 교회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루이 14세의 박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고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니다 소망 가운데 살 것을 일정해서 말을 했고요 오늘 2장 구절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베드로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죠 그렇게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절대로 저 사람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기 잡혀갈까 봐 죽을까 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2천명 3천명이 돌아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에 최초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설립자가 바로 베드로이잖아요 이 정도로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역할을 했던 사도였는데 순교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2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특별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4가지 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뭡니까? 태카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셋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이 구절을 보면 아셔야 돼요 까맣게 있어버리시면 언제 들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태카신 족속이라는 것은 족속이라는 단어는 혈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칸받은 혈통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실에는 태칸받은 혈통이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메 자손이죠 정말 육적인 혈통 아브라메 나쿠나쿠나쿠 해서 그 가계도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이 되긴 했는데 신약시대 이후에는 그런 육적인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이를 보이지 않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가족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태카신 족속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되었어요 이 혈통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는 이제 제 혈통으로 우리 아들은 너무 정신없이 키웠는데 요즘 손자를 보는데 이야 이 혈통이 주는 기쁨이 남다르더라고요 나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걔가 하는 행동 중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했던 게 떡 있어 어쩜 저렇게 닮았을까? 이런 걸 보면서 참 흐뭇하고 기쁜데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이쁘고 복되고 해서 내가 아들의 손자가 제아인데 안으면서 가끔 보죠 그러면서 제아야 넌 왜 이렇게 이쁘니? 왜 이렇게 멋있니? 왜 이렇게 소중하니? 너 너무 이쁘고 멋있고 귀하고 좋은 얘기는 맨날 맨날 해줘요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걔가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또 물어요 제아야 넌 왜 이렇게 이쁘지? 그럼 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대 이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뻐요 근데 그 손자가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양말이라도 하나 사줬어요? 왜 이쁘죠? 존재 자체가 이쁜 거죠 그죠? 손자로 태어난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죠 혈통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이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복되게 생각하고 쳐다보면서 보면서 아이고 이쁘라 우리가 손자 이쁘라 하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필요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 가서 남들보다 못 벌고 나는 몸이 약해서 뭐가 어떻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해서 생각하면은요 그게 진짜 우울증이 극심한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은 거둬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입이 싹 올라가면서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쁘라 너무 이쁘다 이러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걸 알아야죠 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 이쁘다 하는데 본인은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싹 이상한 생각이 넙속으로 들어가서 막 온갖 불평과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그죠? 자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아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권세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 생각하세요 내가 손자보다 더 하나님 나를 더 이뻐한다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입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존재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두 번째 보시면은 뭐가 있죠? 뭐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란 단어 아시죠? 부약시대에는 죄 많은 백성들이 죄를 사기 위하여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제사의식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죄 많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예수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옛날에는 누구 통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직접 한밤중에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래야 하고 대답하시잖아요 직접 만날 수 있고 직접 부를 수 있고 직접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직을 수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무슨 게 있으면 단임 목사의 기도를 이렇게 많이 요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많이 도와주면 힘을 넣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직을 거부하는 거죠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옛날에는 어떤 백성이 평민이 왕을 만나려고 궁궐 앞에 가서 문지기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왕을 만나게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궁궐 문에서 나는 꼭 황제를 뵈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맨날 며칠을 그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데 안 데려다 보내줘요 그런데 어떤 요만한 꼬마는 그냥 경례를 딱 하면서 바로 안으로 모시죠 누구죠? 왕자 왕자는 왕을 마음대로 만나요 우리는 만날 수 없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왕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언제든지 무사통과 하나님 직접 아련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도들인 우리가 언제 왕의 권세를 누려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그냥 말로는 하는데 마음에 오진 않아요 왕의 권세를 내가 언제 누려봤지? 그런데 이 거룩한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접근과 세상 나라의 접근은 달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왕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글을 대신 비유를 할 때 왕이 최고잖아요 최고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단어로 우리를 비유를 했는데 세상에서의 왕의 권위는 어떤 걸까요? 이제 세계의 역사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메흐메드 3세가 즉위했습니다 이 황제가 즉위할 때 19명의 어린 왕자가 이 황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어린 왕자 19명을 이 황제가 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왜 슬프냐면 이 나라의 관습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나머지 왕자들은 다 죽어요 처형당해 그래서 19명이 그 나라의 법대로 법이었어요 다 처형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나라에서는 형제 살인이다 너무 가슴 아프다 해서 그때부터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나머지 형제들을 죽이는 이 법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이제 마흐메드 메흐메드 3세가 죽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왕이 됐을 때는 그 형제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형제를 어디 갖다 놓는가 왕궁 중에 세 장 안에 거뒀어요 왜 이러죠? 이 왕자들이 자꾸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나라가 위대위대하고 계속 피비린내 되는 반역과 역적과 모의를 통해서 왕권이 흔들리니까 아예 그 싹을 없애려고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세상 나라의 권세는 다른 사람을 밟아야 돼요 제거해야지 돼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는 것이 권세 세상의 권세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세상 나라에는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권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있는 줄 알고 내가 왕같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집사님이 어 그래 난 대단한 사람이야 알게 됐어요 굉장히 이제 당당해졌어요 늘 그냥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가정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아 막 주인이 너무 잔소리하고 너무 시키는 게 짜증나 그래도 참았는데 월급 타야 되니까 이제 이걸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당하지 알고 봤더니 어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당신 뭐야 뭐 별 볼일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했어요 내가 더 똑똑한데 뭐 내가 잘났잖아 이래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당당하다는 이 생각으로 상대방을 은근히 좀 내려봤어요 주인이 보면은 우리가 흠을 잡으면 보이잖아요 사람이 애도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좀 칠칠 맞고 뭘 하고 이러니까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했으니까 은근히 아예 좀 이것 좀 저리하죠 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잘랐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서 이 당당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하의 왕 되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기며 사셨죠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사셨죠 우리의 성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특권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디 꿀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비천한 몸이에요 대단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어디 가서 불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해요 세상에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배운 것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준 가치 자체가 내가 얼마나 복되고 존경하며 소중한 자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소유로 인하여 세상의 출세로 인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경하며 얼마나 복된가를 아는 우리는 기술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습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주셨지만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는 거잖아요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를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도리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줄 이 넉넉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넉넉해요 천하만물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 혈통이오 그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 그죠? 그런 당당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은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드립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그 환자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라고 기죽어서 그 밑에 가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고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한 우리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세 번째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법도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지 내가 사는데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법도 안에 살아가는 그룩한 백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네 이 말은 소유가 된다는 소유라는 보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된 우리를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것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을 믿는 우리는 확신하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할 수 있습니까? 절망할 수 있습니까? 이 글을 읽히는 읽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뭐 하나 되는 게 없네 어쩌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백성으로 보존한다 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보살펴준다고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고요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방법으로 이거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 부르고 문제 있고 어려운 믿음 주님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말씀 앞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백성된 거 잊지 않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가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거를 알아야지 누려요 모르면 누려요 괜히 오는데요 성경은 듣고 한쪽 길은 듣고 한쪽 길은 흘리는데요 돌아가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휴 인생이 고달프네 아휴 되는 게 없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기로 원하는데 내가 너를 보살펴주기로 원하는데 넌 왜 나를 보질 않니? 왜 내 말을 믿지 않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알아야지 믿을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들 그거 받아보셨어요? 뭐 찍어가지고 뭘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간 빵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뭐 그런데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이걸 할지를 모르는데 뭐 이렇게 카특에 뭐가 자꾸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려고 하니까 아 이게 또 뭐지? 귀찮아서 쓱 넘겨버리고 쓱 넘겨버리고 이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너무 많이 떠서 봤더니 거기 있는 게 뭐냐면 케이크도 하나 왔고 이제 우리 여동문 이제 우리 회원들이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선물로 뭐도 주고 몇 개를 줬는데 내가 그거를 뭐 3개월 동안 그걸 사야 된대요 가게 가서 그것만 보이면은 케이크도 하나 얻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얻는 거를 내가 뭔지 몰라서 기간을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쓴다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돈을 어디로 어디로 신청하면 90%를 돌려준대요 그런데 또 그걸 내가 신청할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 다 날려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천하만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너희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쳐다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너 나한테 직접 나와서 뭐든지 요구해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하는데 네 알겠어요 하고 특별한 관계를 누리질 않아요 맨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살아 그리고 그냥 여기 내 천자 그리면서 걱정은 혼자 다 하고 다른 사람 그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한 권세가 있는 특권을 가진 대단한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고 믿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적용하는 이런 걸 하는데 말씀을 적용하니까 목사님 내 죄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요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죠 자 오늘 말에도 나왔잖아요 태카신 적석이라는 생명체기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식 마음에 안 들어 혹 팝을 해요 그죠? 안 파잖아요 놔두잖아요 한 번 자식이 영원한 자식이죠 그걸 못하면 어떻게? 죄 짓고 못하면 때려서라도 바르게 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보존해 준다고 하죠? 함께 한다고 하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요한 1서 1장 9절에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요 죄를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 나 그 말 취소 나 기억할 거야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그 축복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눈이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비굴하지 않아요 눈빛이 비굴한 것은 내가 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일하다가 잘리면 어쩌지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 돈 몇 푼에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좀 비굴해져요 눈빛이 비굴해요 그런데 또 4살 났다고 사는 사람은 교만해요 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래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어떤 사람을 좀 볼 때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뭔가 좋지 않는 거예요 눈빛에서 그런데 특별한 권세를 알고 당당한 사람은요 눈빛이 되게 맑으면서도 힘이 있고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의 광채가 눈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특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말씀을 듣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세상의 어두움에서 죄악에서 건지신 그래서 그의 귀한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생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가 저절로 증거되고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세상 나라의 법도가 다르죠 세상에서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담을 눌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